조개꿈은 꿈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의 감정상태, 삶의 상황, 그리고 무의식적 욕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개는 그 자체로 닫힌 껍데기와 안에 감춰진 보석같은 진주를 연상시키며, 이는 내면의 감정, 숨겨진 재능, 또는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개꿈을 꾸는 이유와 다양한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조개꿈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개꿈을 꾸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는 주로 개인의 무의식적인 생각과 감정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조개꿈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개는 껍데기로 감춰진 형태 때문에 종종 감춰진 감정이나 비밀을 상징합니다. 조개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거나 드러내지 못한 감정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조차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을 때 종종 나타나며, 내면에 숨겨진 욕망이나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조개 속에 감춰진 진주처럼, 조개꿈은 꿈꾸는 사람의 잠재된 재능이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나,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에게 자신의 재능을 더 발휘하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조개의 단단한 껍데기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조개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개는 대인관계에서의 불안감이나 자기 방어 기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관련이 있습니다. 조개 속의 진주는 물질적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조개를 열어 진주를 발견하는 꿈은 금전적인 이득이나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개 꿈이 긍정적인 사건이나 좋은 소식을 예고하는 꿈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조개는 바다에서 자라는 생물로 꿈속에서 물과 연관되어 정화와 치유의 의미를 지닙니다. 조개는 감정의 정화, 상처의 치유, 혹은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조개 꿈은 감정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시점에 나타날 수 있으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치유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개를 여는 꿈은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숨겨진 진실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어하거나, 타인의 진심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조개를 열었을 때 그 안에 진주가 있다면, 이는 긍정적인 성과나 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닫혀있는 조개는 감정의 억압이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때로는 자신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개를 먹는 꿈은 새로운 경험이나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조개를 먹는 꿈은 꿈꾸는 이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기도 하며, 새로운 활력이나 치유의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조개를 줍는 꿈은 꿈꾸는 이가 새로운 기회나 잠재적인 보상을 발견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금전적 이득이나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을 가능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조개를 줍는 꿈은 작은 기회나 상황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조개가 부서지는 꿈은 꿈꾸는 이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방어 기재가 깨지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으며, 심리적 불안정이나 감정적인 위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조개는 그 자체로 단단한 껍데기를 지니고 있어 내면의 감정을 숨기고 있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조개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거나 두려울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개의 내부에는 진주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는 꿈꾸는 이의 숨겨진 잠재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조개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개발의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개의 단단한 껍데기는 꿈꾸는 이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무의식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조개 꿈은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조개를 여는 꿈은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새로운 삶의 단계로 진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거나, 현재의 삶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살해 1. 감정의 억제와 표현의 어려움 한 직장 여성은 꿈에서 자신이 조개를 계속 열려고 시도하지만, 조개가 열리지 않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직장에서 상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했고, 꿈에서의 조개는 그녀의 감정 억제 상태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해 2. 숨겨진 재능의 발견 대학생 어신은 꿈에서 바닷가에서 조개를 열었고, 그 안에서 반짝이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의심하며,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능력을 믿고 더 많은 시도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살해 3방어적 태도의 인식 한 남성은 꿈에서 조개가 단단히 닫혀있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방어적인 태도를 깨닫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살해 4. 새로운 기회의 도래 40대의 한 여성은 꿈에서 조개를 줍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새로운 직장 제안을 받았으며, 이 꿈은 그 제안이 그녀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조개 꿈은 개인의 감정상태와 내면의 욕구,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꿈입니다. 조개는 감정의 억제, 숨겨진 재능, 보호와 방어,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상징하며, 꿈꾸는 이에 삶의 방향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물이 빠진 갯벌의 물고기, 조개, 개 등이 드러나는 꿈 정신적 물질적 사업에서 많은 이득을 얻는다 소량의 조개 껍데기가 수백 개의 자갈 더미로 보이는 꿈 소량의 조개 껍데기가 수백 개의 자갈 더미로 보이는 꿈을 꾸게 되면, 복권에 당첨되는 횡제를 하거나 몇 개의 소재로 많은 글을 쓰게 될 것이다. 조개가 손가락을 물고 있는 꿈 어떤 문서나 계약서에 날인을 하게 된다. 모임에서 우연히 여자를 만난다. 물이 없는 개울이나 산에서 조개를 줍는 꿈 어떤 재물을 얻거나 학설에 관한 것을 수집하게 된다. 조개를 잡는 꿈 태몽으로 여자아이를 낳았다. 조개 껍질을 그릇에 담은 꿈 오랫동안 힘들게 준비하던 일의 결과를 암시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얻게 되거나 작품에 문제가 일어날 징조 조개를 까서 그릇에 담은 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과 함께 의논해야 하거나 일거리 혹은 청탁이 들어올 징조 조개가 그릇에 가득 담겨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긴다. 오래간만에 목돈을 만지게 된다. 조개에게 손이나 발을 물리는 꿈 조개에게 손이나 발을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에 착수할 징조다. 아니면 여성의 유혹에 매료되어 꼼짝 못하는 형상이다. 조개에서 천연 진주가 나오는 꿈 조개에서 천연 진주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모든 일이 쉽게 이루어지거나 진리를 깨달으며 높은 자리에 옮겨 앉는다. 해일이 지나간 갯벌의 물고기, 조개, 해조류 등이 드러난 꿈 해일이 지나간 갯벌의 물고기, 조개, 해조류 등이 드러난 꿈을 꾸게 되면 사업에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이득을 추구한다. 현재 처한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익히지 않은 날 것이라면 여행 갈 일이 있다. 조개 껍데기가 화려하게 빛나는 꿈 훌륭한 문예 작품을 창작하여 출품하게 된다. 명예, 출세가 따른다. 강물은 없고 강바닥에 물고기, 조개, 개 등이 널려 있는 꿈 강물은 없고 강바닥에 물고기, 조개, 개 등이 널려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여러 방면에서 많은 소득을 얻는다. 갯벌에서 조개를 잡는 꿈 갯벌에서 조개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창작품을 발표하게 되고 미혼이라면 혼담이 오고 간다. 조개 껍데기를 까서 알맹이를 그릇에 담는 꿈 조개 껍데기를 까서 알맹이를 그릇에 담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에게 청탁을 받거나 어떠한 창작품에 대해서 비평을 하게 된다. 조개를 삶거나 깨뜨려 죽이는 꿈 조개를 삶거나 깨뜨려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부녀자와 연관되어 소문날 일 또는 손해보는 일이 있게 된다. 많은 조개를 잡는 꿈 딸 태몽으로 아기가 장참하는 재물과 큰 사업을 일으킬 인재가 될 것이다. 헤엄을 치다가 물고기나 조개를 잡는 꿈 뜻밖의 횡재하여 많은 돈이 들어온다. 융자, 재물, 재수, 배통 등이 있다. 조개에서 진주가 나온 꿈 만사 형통할 좋은 기운이 다가온다는 암식 꿈 바다에서 조개 잡는 꿈 미원녀일 경우 혼담이 오가고 자신의 창작물을 남에게 보여주게 되며 임신한 사람은 여아를 낳기 쉽다. 아기가 장참하는 재물, 사업체, 창작물 등을 성취시킬 사람이 된다. 옛 성터나 조개 더미에서 귀한 물건을 얻는 꿈 국보급 유물과 보물을 발굴하고 귀중한 가치로 빛을 본다. 횡재, 재물, 돈, 물품, 연구자료, 부기공명, 이상실현 등이 있다. 나무속에서 많은 조개가 나오는 꿈 나무속에서 많은 조개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창의력으로 많은 돈을 벌 자선을 얻을 태몽이다. 바닷물 속에 조개나 소라나 전복 등을 따오거나 본 꿈 태몽으로 딸을 출산한다는 암식 꿈